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각종 미디어의 화려한 볼거리에 익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국교회 다음세대전략연구소가 그 해답을 주기 위해 다음세대 어린이 설교자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주일학교 즉 교회학교 교육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도 있지만 어린이 전문사 역자와 우수교사들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로 다음세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 때 주위에서는 어린이 전문 설교자가 없고 어린이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 다음세대전략연구소가 의미 있는 세미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 재미가 가득한 어린이 설교를 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 밥을 아이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 같이 어린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 셰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미나 준비하게 됐습니다. 분홍 목사로 불리는 수서교회 소년부 홍윤희 목사는 교회 학교 예배를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변신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색상의 복장을 선택하고 반복해서 입다 보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씀은 아이들의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한다든지 중요한 건 설교자가 직접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순수한 말씀이 아이들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고 보고요. 염산교회 김선지 전도사는 설교 중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엉뚱한 행동에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하며 어린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역자들은 미리 공과 내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설교문을 2주 전부터 또는 1주 전부터 확인해서 자기 교회에 맞는 설교문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 맞게, 지구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의 강사로 나선 홍윤희 목사와 김선지 전도사는 어린이 설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만화와 동영상 등의 미디어 활용을 비롯해 역할극과 이야기 등 최고의 소품과 창조적인 기술,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다음세대전략연구소는 앞으로 다음세대 어린이 설교자 세미나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해 어린이 설교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MBC 채널뉴스 유성훈입니다. MBC 채널뉴스 유성훈입니다. form수